나이.. 어.. 5년부터 시작했어요 아아 19년부터 너 5년부터 시작했어요 응 그래서 지금 22년부터 시작했어요 응 아니 목 졸리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 링을 받아볼게요 응 너 몇 살인가요? 성대 8 어? 성대 8 5살? 5살? 응 7살 How much is it? 50바트 50바트? 오케이 You can say Korean 오 이거 100바트 이거 100바트? 오케이 오케이 고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태국구프 쪽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인 카렌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여성분들의 목이 길어가지고 일명 롱넥 부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음 목이 길수록 여성의 아름다움과 불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롱넥 부족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300바트 4번 오케이 입장권을 구매하니까 이런 지도를 줬는데요 여기가 롱넥 부족 말고도 여러 소수민족들이 같이 모여 살고 있나봐요 오 오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게 맞는건가? 입구부터 굉장히 조용하네요 먼저 아카존 마을이 나왔네요 오 근데 마을이 진짜 되게 한적하네요 아 아 이쁘게 이제 아 정말 아 아 이거 종이구나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네 50원 50원 아 이게 조각상이 아니구나 소리 나는거구나 30원?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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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50원 2천원 네 여자들에게는 쉽지 않나요? 네 근데 작은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작은데 네 너무 작은데요 너무 작은 너무 작은 네 다른거? 이거? 네 오 작은 작은데?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거 이쁜거 맞아요? 네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네 네 하하하하 좀 작아요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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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머리가 큰건가? 네 이거 근데 여기가 입구부터 굉장히 관광 상품화가 되어 있네요 아카 아카 댄스 이렇게 많이 막 팔고 있어요 아카 댄스? 아카? 네 댄스 댄스? 네 갑자기 여기 아카 부족분들이 백파트에 아카조 댄스를 보여준다고 해서 칭찬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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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렇게 한 분씩 추가되시는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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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겠지? 이거 100바트 이거 100바트? 이거 50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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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와 저기 있는 원두막이 진짜 이쁘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여기가 실제로 예전에 주민들이 거주했던 곳인가봐요 이렇게 모기장도 있네요 여기 살면은 견치 하나는 끝내주겠네요 여기가 지금 학생들은 없는데 이곳이 이 마을 안에 있는 학교라고 하네요 이렇게 벽면에 알파벳이랑 숫자 같은 것도 붙어있고 이게 펜인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을려가지고 이런 숫 같은 걸로 글을 쓰나봐요 연필 대신해서 드디어 이제 다음 만나볼 부족은 롱넥 부족인데요 이 부족의 소녀들은 5살부터 이런 황동색 고리로 된 목고리를 한다고 해요 해가 거듭 될수록 그 고리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그 고리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하나, 두개 추가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긴 황동고리를 이렇게 목에 감아가지고 그 고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전에 조사해보니깐 역대 제일 많이 고리를 하신 분이 서른일곱개까지 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기가 오는데? 갑자기 찐찐해나도록 하늘에 갑자기 수납이 떨어져서 여기 차입장으로 추진했어요 소나기인것 같은데 정말 비치겠죠? 아직도 비가 조금씩 내리긴 하는데 그래도 잠잠해져가지고 다시 이동해보겠습니다 사카 오 아 여기 이렇게 배 짜시는 거구나 아 여기도 배 짜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부모 중에서 목이 제일 기신 것 같아요 옆에서는 용랩으로 상징하는 이런 기념품들을 팔고 있네요 여기에 고리가 있는데 와 이거 무게가 좀 나가는데요 이 정도면 한 0.5kg 되지 않을까 이것보다 훨씬 큰 것들을 저 목에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와 이거는 한 1kg 될 것 같은데 아니 목 졸리는데 그것만 아세요 지금 봤다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Beautiful 아 근데 무게가 나가네요 이거 저 반만 낀건데 되게 불편한데요 이거 고개로 못 숙여요 고개로 고개로 못 숙여요 고개로 너무 감사해 가지고 여기서 기념품 하나 사야겠어요 뭐 사지? 이거 병따개 하나 살까? 하올라이카 200 이거 유에파트라서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감사하니까 하나 사겠습니다 50 네? 50 왜? 아니 50 100 50 1개 더 사니까 50 100 100 100 근데 나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는데 50 알겠어요 100 알겠어요 이것도 살게요 100 바트래요 100 마그네틱 감사합니다 Thank you 바빼 마른 하늘의 비가 와서 지금 또 여기서 비 피해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비피한 동안 잠깐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여성분들이 5살 이후부터 이 고리를 차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딱 3번만 이 고리를 벗을 수 있다고 해요 그 3번이 결혼할 때 그리고 출산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라고 합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남편조차도 부인이 죽을 때까지 목을 못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 마을 내부에 홈스테이도 있네요 so cute boy or girl? boy how old is he? 2month just two months. wow hey you are adorable how old are you? 22 22? wow so when did you get the first time? when? when did you get the first time? when? no don't worry so you speak.. can you speak thai? how old are you?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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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seconds 30 seconds 30 seconds 5 year old 5 year old 5 year old? wow 5 year old 9 year old 9 year old you just started when you're 5 year old so now you are 22 so is it not heavy? no not heavy? really? too heavy too heavy used to used to used to ok ok I got it I got it I understand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서도 뭐 하나 사가야겠어요 근데 마땅히 살만한게 없어가지고 진짜요 아까 제가 산거랑 똑같은거 사가지고 이거 선물로 하나 줘야겠어요 이런 거 하나 네 $150 yeah $150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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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곤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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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곤칱 고고 곤칱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너는 카렌이예요? 카렌이예요? 카렌이예요. 아, 카렌이예요? 다른데요? 아,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넌 큰 카렌이예요. 그리고 다리에도 몇살이예요? 세븐틴이예요. 세븐틴이예요? 4년이 되면 카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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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너는 카렌이예요? 왜 이 카렌이예요? 카렌이예요? 카렌이예요. 롱래쪽이 아닌데 기념품은 롱래쪽 기념품을 팔고 있네요. kilk 저리만이 아니에요. 익숙함. 싹. 하지. ーん. 진이? 너무 귀여 Parceamer사 catchy 보이 궁금하세요 네. 3살 3살 5살? 7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뻐 이뻐 큰 나락짱 오늘 이렇게 소소민족마을을 둘러보았는데요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저는 여기에 오면 실제 소소민족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엮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되게 많이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모든게 다 상품화 되어 있는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아이들도 너무 귀엽고 소소민족들의 모습을 조금이나 볼 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비가 와서 빨리 숙소로 가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